오늘 상앙이고요 상앙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존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보금 받을 사람인데 구원의 길을 못하는 사약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보금은 알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교재 내용도 나왔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이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을 조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두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참 좋아요 물론 이 자료를 읽어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료를 통해서 이분이 좀 깊이 있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 대상자를 만나게 될 때 이 대상자에게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금을 듣고 또 그날 그때 혹시나 예비된 영혼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개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만났을 때 답을 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교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금을 받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금의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분에게 조금 답을 주게 된 거예요 전도와 제자에 대한 부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그게 제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따라갈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금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본인이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고치게 되어지고 수정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금으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 오늘 네 번째 나오는 질문도 있지만요 진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의 말씀이 무슨 하나의 말씀이냐 사람의 얘기지 사람이 지었는 소설책이지 또 사람이 만든 책이지 그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경으로 잘 답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인전도에 대한 서론을 이렇게 준비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열두 가지 인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자료 준비를 조금 잘 하셔서 개인전도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개인전도에 개인전도 하실 때 꼭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자는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의 마음으로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대상자를 또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부모다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제시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부모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하든지 어떤 얘기하든지 자녀라는 심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적인 세상밖에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그렇게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이 자녀를 이해하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있듯이 예수 그리소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전도의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되라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전부 육신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 만나보면 전부 육신입니다 병 낫도록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도록 아니면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교회 가면 내가 암이 낫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대상자들 만나면 개인 존도 하시기 너무 어렵잖아요 구원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12가지 인생 문제는 사단과 마귀 귀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지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어떤 존도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죠 이 존도자는요 이 존도자는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라고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상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도는요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존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이 존도의 축복입니까 그 존도의 축복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약속이 존도하는 개인 존도하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존도를 실행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내가 구운의 길을 알려주는다 아니면 열두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 자료를 준비해서 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실행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존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대상자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존도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악령이 결박받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실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분명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고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문제가 오기도 해요 그게 기회예요 우리가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기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약해져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불안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구원의 길 또는 열두 가지 인생 문제 자료에 보면 육신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보이지 않는 영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에 개인 전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기회나 문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포착하라는 거죠 교회를 데리고 오면 전도라고 하는 이게 전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당이에요 교회 건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건물이고 교회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사명자 같은 경우도 자꾸 얘기를 해줘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개인 전도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게 개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문을 여세요 복음 전하나 가는 여러분들의 확신도 주시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 전도는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복음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전도의 방법 때문에 그러는데 구원의 길과 이 열두 가지 또는 자료를 준비한다 이게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개인 전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의지해라 성경의 인도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뭐냐 또 어떨 때는요 이 다섯 번째 있는 대로 간중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저는 사단에 대한 부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저도 간증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사단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스물 살 때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사단의 얘기를 처음 듣고 충격받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 아마 우리 시대가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말씀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영적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런데 지금도 이 얘기를 듣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이때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영접되어지는 이게 영접이죠 이게 영접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 영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영접이 안 돼도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 개인 전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알려준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이게 개인 전도예요 그런데 이 개인 전도가 많이 쌓이다 보면요 이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만남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개인 전도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별처럼 물론 이거 상급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알려주는 거지 무슨 한 명 한 명의 장사꾼처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정확한 인생의 문제 정확한 12가지 문제에서 너무 헤매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별처럼 빛나는 응답과 축구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전도를 실행해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확신 가져가세요 절대 우리가 복음이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좀 속대말로 꼬셔서 교유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 전도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좀 장애적인 요소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세 개인 전도할 때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기 있는 대로요 먼저 그의 비난이나 질문을 인정하고 잘 경청해라 교유를 비난합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들이 쫙 나오죠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유를 비난하고 말씀을 비난해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데도 우리가 오직 복음망 홈차다 보니까 좀 오해받고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화내면 안 돼요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더러워주셔야 돼요 그의 비난과 그의 어떤 얘기들을 잘 경청해주라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논쟁하려 하는 꿈 많은 이런 여러분들 이거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전부 육신 얘기하니까 엉뚱한 얘기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논쟁도 하지 마세요 논쟁 논쟁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으면 그냥 그 시간표가 아니죠 근데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차피 육신입니다 이것만 얘기할 겁니다 그날 그때 예비된 용원이라면 괜찮지만 전부 육신 얘기잖아요 그래서 논쟁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왜 제자들하고 포럼할 때도 알려주셔야 돼요 절대 논쟁하지만 논쟁하게 되면 싸우게 돼요 싸우면 둘 다 진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싸움입니다 그냥 들어주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교회가 좀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쳐야 합니다 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만나가지고 많이 싸워요 논쟁 전도가 다냐 그리고 뭐 바라빵만 그러면 복음이냐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논쟁 끓입니다 어디 다라빵만 다 복음입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하는 게 복음이죠 논쟁하면 절대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하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 두세 명 하면서도 이거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절대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논쟁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비난과 그의 어떤 얘기를 그냥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정도 하실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 좀 겸손도 하고 진실한 자세 우리 앞에서는 겸손이죠 우리는 겸손하고요 진실되게 이렇게 자세를 꾸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해서 도와주면 돼요 개인정도 하실 때는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길과 열두 가지 인생문제 아니면 자료 준비를 잘 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선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개인정도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전부 다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들이 많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엔 보금입니다 보금이 답이에요 개인정도 하실 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만남을 통해서 개인정도가 많이 되어집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개인정도 할 때는 다른 거 안합니다 그냥 구원의 길 열두 가지 인생문제가 참 어렵고 또 어떨 때는 자료도 전달하고 그냥 마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분에게 정확한 답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오늘 주의사항이 있죠 이 부분을 잘 알려주셔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개인이 잘 전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 내용은 개인정도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5관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개인정도가 성공되어져서 중요한 현장을 살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개인정도할 수 있는 귀한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